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반도렌 브랜드 매니저를 하고 있는 소초사업부 강형준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에서 이커머스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유병현 과장이라고 하고요 차장님 이번에 저희 블루정보자바 근무를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상 많이 뿌듯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브랜드 매니저로서 어떠신지 이번 이벤트 진행하면서 너무 감사드렸어요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렸고 브랜드 매니저로서 감사드리는 부분도 있었고 또한 저도 블루정보자보를 굉장히 사랑하는 유저로서 너무 많이 뿌듯했고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한 이벤트였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분들한테 블루정보자바가 어떤 것 같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블루정보자바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마우스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1984년에 미국에서 맨 처음에 첫 출시가 됐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들어온 것은 1986년도 그러니까 38년 정도 된거죠 38년 동안 굉장히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엄청난 피스죠 일단은 간략하게 설명을 잘 들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저희가 추첨을 앞서서 저희가 이제 반도렌 한국 공식 수입원이잖아요 사실 이제 정품하고 유사품의 차이가 좀 있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차별성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가 국내 유일 반도렌 공식 수입원입니다 국내 유일이고요 반도렌 정품에는 지금 이게 잘 나올까요? 이게 자 이정도 더 가까이 가볼까요? 네 잘 보시면은 홀로그램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게 저희 코스모스 정품 스티커이고요 우리 정품하고 유사품의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소리도 있겠고 또 무슨 말함도 있겠고 품질도 있겠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이 홀로그램 스티커를 확인을 하시고 구매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아 잘 들었고요 일단은 이것 때문에 피해를 안 보시는 분들이 좀 생겼으면 죽겠고 이제 추천 방식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각 아이디당 응모하신 분들은 한 개씩만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매 기간 동안 꼭 구매를 하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추첨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으로 랜덤으로 추첨을 하게 됐는데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아 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설명 그만하고요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첨을 진행하였고 저희가 추첨되신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문자메세를 드려서 구매하실 수 있게 URL을 전달을 드릴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는 꼭 구매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구매를 못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꼭 재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꼭 유의 부탁드리고 저희가 공지에 올린 대로 수량은 99개로 99명이 공모에 방첨이 되기 때문에 꼭 99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클릭하셨나요? 네 8 7 제가 떨리네요 어떤 분들께서 되셨을까 지금 이 아이디랑 전화번호 끝자리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방금 전에 유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문자가 갈 거고요 또 이것도 공지사항에 올라가 있나요? 네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간혹 아이디 전화번호를 입력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문자 발송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일로 구매할 수 있는 URL을 따로 보내드릴 것이기 때문에 꼭 메일이든 문자메시지든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구매 기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구매 기간은 오늘 13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오늘 저녁 6시부터 문자메시지가 발송이 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응모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더 좋은 이벤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2층 클래식 관연 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서초사업부입니다 서초사업부에서는 교육용 악기부터 전문가용 전공악기, 부속, 소모품까지 3개 유명 브랜드의 클래식 관악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브랜드 악기에 음악대학 전공자인 담당 직원들의 상담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의 클래식 관악기 전문 매장입니다 지금부터 악기별 테스트룸에서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브랜드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이영국 과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서초사업부 현악기 방입니다 샌드너 개바 브랜드를 취급하고 있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베이스 등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에서 금관악기, 타악기, 하프를 담당하고 있는 김상현 차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에서 3가지 브랜드를 전시 판매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수입 중인 쉴케, 에드워드, 아담스의 트럼펫 트럼본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악기를 시연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초사업부에서 플루트, 오보에, 바순 등 목관악기를 담당하고 있는 김기령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세계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무라머치 플루트, 마리고 오보에, 해켈, 피너, 바순 등을 정식 수입하여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용 악기 펄, 주피터, 킹스톤 등 다양하고 폭넓은 브랜드를 취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 서초사업부에서 색소폰을 담당하고 있는 강형준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세계 인류 브랜드 야나기사와 셀마, 주피터, 부페, 킹스톤의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서초사업부 매장에 방문해 주시면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AES실도 운영하고 있으니 원스톱으로 수리와 악기 구매를 모두 한 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피터는 1930년에 설립된 대만의 대표적인 악기 회사 KHS 그룹에 속한 브랜드로 피콜로부터 튜바, 수자폰까지 관악기 전 라인을 자체 공장에서 설계부터 생산, 제작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관악기 브랜드입니다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주피터 관악기 전 라인업을 취급하고 있으며 AES도 충실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피터 관악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스모스 악기에서 클라리넷을 담당하고 있는 강탁연 차장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에서는 부펫, 크람폰, 클라리넷 여러가지 모델들을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편하실 때 언제든지 들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하모니카의 최고의 브랜드 호너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호너 제품에서 취급하고 있는 하모니카는 모델과 제품들이 너무 다양한데 하모니카를 해보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코스모스 악기로 방문해 주십시오 하모니카 구입, 수리, 모든 것을 다 원스톱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사업부 수리실 신규준 대리입니다 저희 코스모스 악기 관악기 수리실은 모든 관악기 수리가 전문적으로 가능하며 방문 하루 전 전화해 주시면 원활하게 소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코스모스 악기 2층 서초사업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악기 문의는 방문 또는 전화 주시면 최상의 서비스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uju